하늘엄마 밥은 없어? 만원 마, 만원? 아, 빨리! 빨리 밥해서! 정말 다들 누구신데 왜들 다들 밥 타령이야! 죽어요? 제가요? 다시 살아나려면 이 여자가 돼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요?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? 서울대 법대 출신의 강남 로폼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A급 변호사입니다 점심 좀 챙겨! 이 망할이 아팠네야! 하늘엄마 제가요? 제가요? 니가요? 그렇지 내가 당신 아내로 보여요? 아, 그럼 내 여자지 뭐 당신 남의 여자야? 여기 태어나 처음 본 남편이 애 둘 딸린 아줌마라니! 어제까진 미스 오늘부턴 와이프 어? 왜 갑자기 애들 잔다며 안잘걸요! 제 dlatego 너를밤 normally